안녕하세요 타몽입니다 오늘은 유크 x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어빌리티를 좀 살펴보면 일단 육성 34레벨 때 반파워탄이랑 반아머탄을 배우게 되는데 파워탄은 사톤동안 적 전체 공격력 마력 75%를 감소시키고 반아머탄은 방어와 정신력을 75% 감소시키는 디버프 어빌리티입니다 그 다음 육성 80레벨 때 배우는 더블 액션은 극명경이랑 체인이 가능한 공격형 어빌리티인데 효과로는 적 한명에게 방어력 50% 무시한 물리피의 2회를 입히고 사톤동안 아군 전체의 일비게이지 효율이 200%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육성 100레벨 때 더블 액션을 통해서 유크의 모든 어빌리티 2회 사용할 수 있는 2회 연속 스킬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칠성 바즈라 어빌리티는 극명경이랑 체인이 가능한 어빌리티인데 적 전체의 방어력 50% 무시한 물리피의 2회를 입히고 사톤동안 아군 전체에게 일부부 물리공격 1회 회피효과를 부여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성 조건부 액티브 어빌리티는 3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번째로 유, 리오파, 레리를 보게 되면 8톤의 쿨타임 1톤에 사용가능합니다 효과로는 4톤 동안 적 전체의 공방마정 80% 감소시키고 4톤 동안 아군 전체의 전투불능 상태를 80% HP로 1회 자동 회복하는 리레이즈 효과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디버퍼 소홍의 기술자 리드와 비교를 해보자면 소홍의 기술자 리드 7성 액티브 조건부 스킬인 슈퍼탐색과 비교를 한다면 슈퍼탐색 같은 경우에는 적 전체 공방마정 74% 감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감소 디버프 비율도 6% 높고 그 다음에 아군 전체의 리레이즈 효과를 부여주니까 이제 상위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키나 차지는 6톤의 쿨타임 1톤에 사용가능합니다 효과로는 4톤 동안 아군 전체의 번개속성 저항력을 100% 상승시키고 4톤 동안 아군 전체의 물리공격에 번개속성을 부여 아군 전체의 LBG15를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클리페어는 6톤의 쿨타임 1톤에 사용가능하고 아군 전체의 HP와 MP50%를 회복시켜주는 회복 조건부 액티브 어빌티입니다 패시브로 넘어가서 7성 만렙 기준 주요 패시브 어빌티를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전투 중 매턴마다 MP10%가 회복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옷을 장착했을 때 정신력 30% 상승 번개속성 저항력 40% 상승 단검을 장착했을 때 공격력 30% 상승하게 되고 한손용 무기를 2개를 장착할 수 있고 한손용 무기를 2개를 장착시 각존 체인 피해량 증가 최대치 상승 그 다음에 한손용 무기를 2개 장착시 장비의 공격력 100% 상승 그 다음에 질병 저항력이 100% 상승하게 됩니다 물리 공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마법 공격을 받으면 50% 확률로 전직 대 소환사의 가드를 사용하여 최대 3열을 반격을 하게 되는데 전직 대 소환사의 가드는 자신의 LB게이지가 3 증가하게 되는 반격 어빌리티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어빌리티 피해량 상승 효과가 두가지가 있는데 5배율이 상승하는 것은 더블 액션 그 다음에 3배율이 상승하는 효과는 바르자 어빌리티가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미트 버스트 스페셜 드레스 마키나 마제를 보게 되면 적 전체의 방어력 50% 무시한 물리 피해를 입히고 4톤 동안 적 전체의 공방마정 디버프 감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적 전체의 공격 플러스 디버프 리미트 버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류크 X2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성공의 기술자 리드 7성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군 전체의 번개 속성을 부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군 전체의 HP와 MP 50% 회복 그 다음에 아군 전체의 리레이즈 효과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리드에 비해서 상황에 따라 어빌티가 다양하게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틸성이 좋은 캐릭터라고 캐릭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론과 릴리제트, 베올프, 로크와 같이 적 전체의 능력치 감소 효과 및 극명경 체인형 물리딜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홍터봉이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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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